초딩들은 꺼져 조용히 가 메이플 보러가 마인크래프트 보러가 넌 블랙이야 넌 블랙이야 넌 블랙이다 너는 블랙이다 유로블랙이라 하는데 말이지 강태시클아 넌 블랙이야 지금까지 한 열댓명 블랙 먹었다 이 앞뒤 양 옆에 있는 사람들 무거운 시민들까지 같이 블랙을 당할 것이다 손들어 움직이며 쏜다 손들어 저기요 손들어 다 나를 개무시하고 있어 제대로 된 민폐가 어떤건지 내가 가르쳐주지 야 너네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해봤지 여기 금 넘어오면 죽는다 난 미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지 압 야 너 지금 나를 우습해봤어 야 이게 뭔줄 알아? 내려 이 새끼야 아아 모른다고 잠깐만요 야 잠깐만 지금부터 검문을 하도록 하겠어 내려 레츠 무브 역시 날 무시하시는군요 자 서 내려 야 제발 아하 바주카 정도는 들고 있어야겠지 자 여기가 안녕하십니까 홍방장이 위에다 여기는 이제 남녀노소 불구하고 구분 없이 시간당 딱 2만원씩 아니면 너희들에게 내 선물 뭐야 좌측 방향킹 한번 눌러보라매 니가 한번 눌러보라매 니가 눌러보라매 넌 블랙이야 넌 블랙이야 아아 쟤가 눌러보래서 눌렀잖아 아 아 짱나 방장쳐 야 펭귄이 넌 아 넌 봉이구나 새촌장아 넌 뭔데 반말이니 아 이생놈이 뒤져볼래 아 나 존나 갈궈주고싶다 어 어떻게 갈궜지 너 뭐야 문세야 얘는 여자야 야 얘는 존댓말해주는데 쟤는 하여튼 애가 초딩이라 이쪽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산을 넘어야 되지 않나 이 산 위쪽에 뭔가 있을텐데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니가 하라는대로 하겠어 단 니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애들이 다 싫어하면 넌 블랙이다 어때 정말 대단하지 않나 너 따위가 지금 나를 컨트롤할 멋진 기회야 또 왔나 그땐 럭키가 9였지만 지금은 럭키가 10이야 귀엽긴 니가 한번 저 큰입에 물려봐라 만약 고추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 짝불하라 꺼져 방장쳐 홍구방추장 지희야 고맙다 홍구방추장 너는 블랙이다 유료블랙이라 하는데 말이지 그걸 잘 조합을 하면 고추가 돼 홍방장 고추가 되는거지 그러므로 넌 끝났어 서울쇼 알았나 니 초딩마인드로 날 속이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야 지금 바꿔도 소용없어 넌 블랙이야 난 멘탈이 쓰레기라 차라리 참지 않고 화를 내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무조건 참으려고 하니까 안되겠더라구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 막장은 막장은 다 죽여버릴거야 롤하는 돼지야 고맙다 돼지가 롤도 해? 넌 사람 아니야? 너네 집 키우는 돼지가 롤하나? 현실성이 없어 너무 늘 얘기하지만 남자가 돼서 병신같은 말투 좀 쓰지마 그런거 있잖아 님들아 님들아 님들 이거 암?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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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얼마나 대단한줄 암? 님들 님들 거리는거구나 징그러운 새끼들 님들 칼방종아 너 한마디만 더 해봐 그냥 점 하나라도 찍어봐 진짜 점 하나만 찍어봐 너 어떻게 되는지 아 경고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협박이야 너는 기읍재 하나라도 찍어봐 빨리 나는 블랙이 블랙을 안 풀어주기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지 딱 점 하나만 찍어봐 빨리 아 찍어보래 보래 잤냐 아 찍어보라고 아 이제 빡쳤다고 인마 또 옛날 생각이 났었네 지금 방금 나갔다고? 그 새끼 아이디 좀 적어놔가지고 그 게시판에 좀 올려줘라 어 나가면 바로 블랙하게 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가만히 두지 못하겠어 아 저 새끼냐? 잠깐만 정말 승진하는게 뭐냐면 내가 왜 열받았냐면 내가 못한다고 하는건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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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이란게 기본적인 매너라는게 있어야지 그 죽는 구간이 있으면 내가 막 여러번 연속적으로 죽는것도 아니고 지가 이제 잘났다는 식으로 아 여기 한번도 안죽고 그냥 뗄 수 있는데 님은 좀 잘 모르시네요 정말 재수없지 않냐 정말 재수없어 진짜 공방사님 야 게임 다시 배우셔야겠네 뭐 이러면 뭐 개나 소나 다 깨는건 한대도 안쳐맞고 할 수 있거든여 예? 아저씨 게임 다시 배우셔야겠네 아이 갑갑해서 게임 보겠네 방송을 하려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있어야지 뭐 천지 빼까리 이런 방송 처음 봤구만 나는 참 좋아라 하겠습니다 당장쳐 강태 시키라 넌 블랙이야 근질근질한다는 얘기를 왜 해 아 진짜 쓰레기하다 이제 하는 사람한테 막 아니 매니저 없어서 넣으면 블랙이야 매니저 없어서 넣으면 블랙이야 야 여기 묻히려면 또 어떻게 해 여긴 안만들어 가르쳐줄수도 있는거지 아니야 가르쳐주면 안돼 저거 블랙먹는다 진짜 지금까지 한 열댓명 블랙먹었다 한 스물몇명 형태라고 블랙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막장에 맞네 자 이렇게 돼 별거 아니야 당장쳐 복서폰을 주우면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랬었는데 금괴 하나 더가 있었다고? 이건 담배거든 여기가 담배핀대인데 담배보고 금괴라고 한거구나 어... 넌 블랙이야 원래 남자라면 그러면 자기야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너때문에 10초간 아냐아냐 거의 한 20초간 많은 사람들이 낚였어 골드위즈머니 몰라? 당장쳐 어... 유교한 바람아 그럼 넌 집에 가면 돼 내 너에게 집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지 자 보기싫으면 가란 말이다 자 술을 먼저 맡으러 가야되네 홍방장을 랩을 한다 홍홍홍 너 그거 왜 웃긴지 빨리 빨리 얘기해봐 왜 웃긴지 그 이유를 딱 10가지 내 딱 10초 준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넌 블랙 당할거야 거기다가 너만 블랙 당하는게 아니야 니 앞뒤 양 옆에 있는 사람들 무고한 시민들까지 같이 블랙을 당할 것이다 아니야 니 앞뒤 양 옆에 있는 사람은 어... 그래 블랙은 아니고 강태를 시켜주겠어 그럼 넌 그 사람들한테까지 영원히 욕을 들어 쳐먹게 될거야 자 딱 열 샌다 하나 열 끝났네 시발 놈 넌 끝났어 왜 웃기냐고 왜 난 TV 안보는데 그게 왜 웃기냐고 빨리 설명해보라 당장쳐 하킹 좋아 어...이거 보나마나 보나마나 해킹과 잠깐 이거 이걸 보면 됩니다 하... 예아... 아잉둘이 다리지 0829 만약에 너 아니면 어떡할래 이새끼 아까부터 계속 도발하네 0829 아니면 너 블랙이야 아까부터 계속 고맙다 사랑해 고맙다 당장쳐 왜냐면 화살 때문에 여기를 안열수가 없어 또 그리고 알코올 거기다 이것까지 이렇게 된다면 알코올 하나로 화염병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막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고 연막탄은 설탕이 없어서 못 만들고 연막탄 이제 두개가 필요하거든 아 세개가 있으면 딱 좋은데 아... 내 맘대로 안되겠지 뭘 연막을 안 먹어 야 연막 안 먹었다는 새끼 나와 만약 여기 안에 연막 없으면 너 블랙이다 장난하나 어 난 블랙이야 이 새끼가 웃긴 새끼네 잠깐만 한놈 더 있잖아 왜 없는 척해 나와 왜 안먹지 또 나와 너 아 있는데? 너도 나와 어 너도 블랙이야 심재욱인가 자 내가 다시 한번 뒤져볼게 연막 있어? 연막 있어? 저런 새끼들이 한두 새끼들이 아니에요 이름 이름 전부 읽어줘야 된다고? 어... 싫은데? 너 유료블랙이란거 알아? 한번 당해볼래? 어... 재미있다 으아... 고맙다 새로운 소식 있나? 망장 쳐 야... 야... 이거 지금 망필이다 망필 용원을 보여주면 된다고? 우스 대학에 들어가도 되겠어? 야... 야 용원 안 되잖아 너 이씨... 너 거짓말 할래? 푸스 록 까지만? 좋아 으아... 저 새끼한테 저 개새끼 저거 나 지금 메디카가 없어져나? 지금 큰일났네 지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지팡이 좋으세요 꺼져 일일이 니네 안주운거 하나 다 아 진짜 이제 말하기도 싫다 씹새끼 저거 그냥 바로 블랙하고 말랜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럼 또 존나 답답 노잼 노잼 이지랄병 하면서 무슨 이씨... 병신도 아니고 그래 지팡이 죽게 죽는 대신 넌 블랙이야 알았어? 됐지? 좋다 자 지팡이 죽는다 그리고 넌 블랙이고 자 됐어 넌 이제 끝났어 행님들 게임하시는데 와가지고 행님아 행님아 그거 지팡이 주워야된다 행님아 그거 지팡이 주워야된다 행님아 이거 꼭 주워야된다 행님아 이거 꼭 주워야된다 이거 진짜 이거 아우 답답해 뒤질래 어? 하지말람 하지말지 쫌 씨앵놈이 새끼야 폭폭폭 으악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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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장아 유튜브 잘되나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 방송은 내가 다 저기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홍방장 앱 그거 다운받으면 홍방장 앱 그거 다운받으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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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왶 그러 那個 지금